경남 산천군 생초에서 5구 쪽으로 가다가 생림교 쌍거리에서 좌회전 후 3km 거리 압수교 바로 위에 여기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곳이 나타납니다. 경남 산천군 5구면 내공 및 760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충분한 공터가 있고 10m 더 들어가면 개울 옆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100m 거리에 농가가 딱 한 채 있습니다. 농수로를 위한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깊이는 무릎에서 허리 정도 있고 너비 7m 정도 길이 20여 미터 정도입니다. 우리끼리 홀로 가벼운 물놀이 차 밖 캠핑 하시려는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300m 더 가면 길 옆에 유이태 약수터가 있습니다. 경관 좋은 곳에 거주 교육 제사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메란 정사가 경남 산천군 5부면 양촌리 560에 있는데요. 정사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로 아래 경호 강변 알맞은 자리에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정사 쪽과 경호 강 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앞쪽으로 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검다리 길과 진검다리에서 바라본 경호 강 모습입니다. 5부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양촌마을 왼쪽 옆길로 300m 가면 됩니다. 양촌마을과 음촌마을을 잇는 양총교 옆길로 100m 들어가면 경호 강변 한켠에 우람한 참나무 거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차량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이곳이 세 번째 추천지입니다. 경남 산천군 5부면 양촌리 319에 1위입니다.